당신은 살을 빼고 싶은가? 그리고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은가?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당신은 지금 축배를 들어도 좋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실려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 몸과의 관계에 대해 수십 년 이상 철저히 연구한 나의 결과물이다. 만약 당신이 고무줄처럼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다이어트에 지쳐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버드대학 합격 소식처럼 반갑고 확실한 소식이 있다. 이제 당신은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는 그것도 연구히 줄이는 방법에 대한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설마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당신이 경험한 것 이상의 온갖 다이어트를 나도 섭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해결책을 발견했다. 허기가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이다. 항상 다음 식사가 기다려지는 방법이다. 날씬한 체중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배불리 먹는 방법이다. 이것 모두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칼로리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쫄쫄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밥 그릇 숫자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위장 절제 수술도 필요 없고 약물이나 가루약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임시 처방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식사 원리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으면 된다. 적게 먹고 싶다면 또 그렇게 하면 된다.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압박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당신이 생활에 결합시키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한 가지 뿐이다. 하비 다이아몬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비 다이아몬드가 지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입니다. 저자의 양력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20대의 178cm의 90kg이 넘는 뚱보였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이에 고무되어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했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학을 가르쳤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미국에서만 300만부, 전세계 1200만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간략히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챕터 1은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 여기서는 우리가 왜 살찌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챕터 2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챕터 3은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마라. 챕터 4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여기가 살을 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 장을 볼 것입니다. 챕터 5는 단백질 광막증을 버려라. 챕터 6은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더 뚱뚱해진다. 챕터 7은 다이어트할 때 궁금한 질문들. 여기서는 5장, 6장을 그냥 간략히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2월에 환자혁명책을 리뷰하면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식단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제가 식단 조절을 한 것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제 다이어트의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법칙을 가장 위반하고 배신하는 것은 어느 때일까? 그렇다. 바로 매일매일 먹는 식사시간이다. 당신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 집어넣는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만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결과들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현대의 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현대의 의학체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끔찍스러운 핵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당신이 밥상 위에 놓여있는 그것들이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말이다. 우리 인간이 음식을 바꾸므로써 암과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몸이 가장 흥미있는 현상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자. 살을 빼는 데는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몸은 24시간 순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하루의 규칙적인 세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루 단위로 음식을 먹고 섭취, 그 음식의 일부를 흡수하고 사용하며 동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거한다. 배출. 이 세 주기는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하나는 하루의 특정 시간 동안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체의 8시간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주기, 먹고 소화시킴,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동화 주기, 흡수 및 사용, 새벽 4시부터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섭취, 동화, 배출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환자혁명책을 읽을 때도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을 잠을 자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했고 근데 잠을 제가 원래 올빼미형 인간이었는데 좀 일찍 자는 습관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법칙은 당신이 자연적 인체 주기의 바탕을 둔 생활양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금 툭 삐져나온 뱃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출 주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배출 주기에 장애물이 생긴다면 날씬한 몸매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독성 노폐물과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배출 주기가 관건이다.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섭취해왔고 그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배출해야 할 쓸모없는 각종 독성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성공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비결은 몸의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낯신한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독성 노폐물은 처음에 어디서 생겨났다는 말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연 위생학에 의하면 비만의 이유는 신진대사의 불균형에 있다. 독혈증에 대해 들어보셨는가? 현대과학에서는 현재 신진대사 불균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몸은 조직의 생성과 해체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이 바로 신진대사 불균형이다. 독혈증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몸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의 과잉 독소가 비만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독혈증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몸에서 형성된다. 첫 번째는 독혈증은 우리 신진대사의 과정에서 생성된다. 오래된 세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에 의해 대체된다. 이들 오래된 세포들은 독성이 있으며 몸에서 4개의 배출 통로인 장, 방광, 폐, 피부를 통해 가능한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이 몸이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이다.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한 이들 노폐물은 완벽하게 제거된다. 독혈증이 몸에서 생산되는 두 번째 과정은 제대로 소화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부산물을 통해서다. 모든 야생동물은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먹는다. 그래서 야생동물에게는 병도 없고 비만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신선한 음식보다는 가공에서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이다. 당연히 병과 비만이 따라온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음식을 튀기거나 찌거나 볶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굽거나 한다. 자연상태의 몸은 이 변형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당연히 불안전하게 소화된 부산물이 몸에 수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낸다. 이 찌꺼기는 독성이 있다. 아주 많이 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이 식사의 주를 이룬다면 몸이 혹사당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일일 것이다. 이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 그 초과분은 바로 당연히 쌓이고 쌓인다. 바로 그것이 비만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독소는 산성이다.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몸이 불어나는 것이다. 매일 몸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독성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그 나머지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몸은 이 노폐물을 뇌나 심장 등 생명의 중요한 계통 주변에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곳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방조직이나 근육처럼 안전한 장소에 저장된다. 허벅지, 엉덩이, 허리둘레, 팔뚝, 턱 밑이 그 장소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살이 제일 붉어져 나왔다고 한탄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온몸이 발버둥 쳐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우리 몸은 불쾌감과 무기력감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똑똑한 당신은 이 말을 이해했을 것이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배출주기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무슨 이유로 배출주기가 방해를 받는다면 독성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저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소를 제거하고 그것이 몸에 다시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신진대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이 있다. 원래의 진리는 단순한 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왜 살을 찌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챕터 2장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인 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 세 가지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물과 공기와 음식을 필요로 한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들어 죽는다. 우리 몸도 물을 주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물은 이처럼 중요하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이 70%가 수분이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분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어디서 수분을 얻게 될까?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두 가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야채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가 수분으로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야채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빵, 곡식, 콩류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농축됐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가공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된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수분이 이토록 중요할까?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들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되어 있다. 이 필요한 영양분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분은 몸의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어리석은 인간이 정기적으로 식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 몸의 내부이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산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 식사가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본인에게 물어보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본인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아주 간단하다. 나는 지금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내 몸의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지금부터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라.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과일과 채소 70%, 농축된 음식 30% 비율의 식단 개념을 갖자는 것이다. 과일과 애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줄 것이다. 매일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가공처리되었거나 변형된 음식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과일과 애체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나 가공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2장에서는 수분이 많은 음식, 즉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수분이 제거된 음식들은 적게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3.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마라 음식을 어떻게 섞어 먹느냐가 다이어트에 중요하다. 인류가 식탁 위에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먹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의 과정 중 무려 400만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400만년 동안 동굴이나 초막에서 과일이나 나무의 열매 등 겨우 한두 가지 음식을 먹던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온갖 음식을 구겨넣게 되었다는 말이다. 인간의 몸이 과연 적응을 해낼 수 있을까? 소는 어제도 풀을 먹고 오늘도 풀을 먹는다. 수천만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사자는 어제도 고기를 먹고 오늘도 고기를 먹는다. 단호하게 말하겠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으면서 진화해오지 않았다. 섞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살이 찌고 병에 걸린다. 왜 그럴까? 음식은 섞으면 섞을수록 쉽게 부패하고 독성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독성 노폐물을 대변과 소변 그리고 호흡과 땀구멍 등으로 배출하기 시작한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 배출하지 못한 노폐물은? 그렇다. 바로 지방에 저장된다. 지방도 힘들다. 노폐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수분이다. 수분과 지방은 서로 힘을 합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가둔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독성물질이 들어온다. 지방은 다른 지방 친구와 수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의 몸은 이제 지방과 수분이 가득한 몸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너무도 단순하지 않은가.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를 지켜야만 섭취 주기가 최고조로 능률화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음식을 잘 배합해서 먹는 것이 살을 빼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라. 그것은 소화기간이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처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간에 있는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몸의 독소 제거를 위해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몸으로부터 독성 노폐물을 규칙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그 빠진 몸무게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배출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배출 주기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의 협조 없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면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군사를 없애주는 해답이다. 독소 제거를 위해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지니는 것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만큼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고 소화 과정을 효율화시키는 것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부탁한다. 우리 몸은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소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다. 이것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간단하다. 위대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명쾌한 것이다. 여기서 농축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된 음식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소화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밥상 위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한꺼번에 먹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며 몸에 독성 물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왜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할까? 왜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다고 할까? 부적절하게 배합된 음식이 위 안에 들어와 부적절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그것을 분해하는 특정 소화액인 산성액을 필요로 한다. 전분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 환경에서 활성화된다.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중화시킨다. 당신은 지금 막 스테이크와 감자를 먹었다. 그것들은 분해할 소화액들이 막 중화되었다. 더 많은 소화액을 분비시켜야 한다. 그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더 많은 액이 위에 분비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즉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어 먹으면 이거를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고 노폐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위에 머무른 대부분의 단백질은 부패된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발효되었다. 부패된 것과 발효된 것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영향을 받은 영양소는 건강한 세포에 흡수될 수 없다. 부패되고 발효된 음식은 몸에서 유독한 산성을 발생시킨다.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음식이 오래 위에 머무르는 동안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 다음 음식은 억지로 9미터나 되는 장을 거쳐 나가야 한다. 9미터나 되는 장이 이 썩은 음식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사를 한 후에는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다. 이 음식은 위를 벗어나는 데만 8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며 장을 통과하는 데 20에서 40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한 끼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방해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만약 음식이 제대로 배합 한 끼에 한 가지만 먹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에너지로 이용된다. 소화되지 않는 어떤 성분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음식이 부패, 발효, 헛배, 속쓰림, 소화불량 없이 위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이 빨리 효율적으로 장을 통과하길 원한다.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한 번에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농축 음식을 먹는 것이다. 두 가지 농축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은 음식이 부패하게 되는 큰 요인이다. 썩은 음식은 동화될 수 없다. 즉 흡수 및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은 동화주기와 배출주기를 철저하게 방해한다. 하지만 살코기를 먹을 때 수분 함유량이 많은 채소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구운 감자를 먹고 싶다면 구운 감자를 먹으면서 다른 채소와 샐러드를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먹고 원하는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쏟아 넣거나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먹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 방법은 부패도 되지 않고 발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최대한도로 추출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소화 분량을 끝내고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을 어기면 많은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긍정적인 것을 구하자. 긍정적인 맨 첫 번째 결과는 날씬한 몸매로 나타날 것이다. 챕터 4.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여기서는 과일 섭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은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 알지 못한다. 내 말은 사람들이 그것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를 모른다는 의미이다.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것은 적절한 음식의 배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일은 모든 음식 중에서 수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다. 모든 과일은 80%에서 90%가 세정작업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생존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과 미레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과일은 몸에 쌓인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보다 체중 감소 효과 면에서 견줄 것이 없다. 과일은 소화하는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거의 아무런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과일은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아주 조금도 거치지 않는다. 과일은 이미 소화 과정을 거친 상태이다. 바나나, 건대취하자, 말린 과일같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긴 것을 제외하고 모든 과일은 아주 짧은 시간만 위에서 머문다. 이것들은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20에서 30분 만에 위를 통과한다. 그들은 분해되자마자 넘쳐나는 에너지를 창자에 풀어놓는다. 과일을 올바른 섭취란 무엇인가? 매우 단순하다. 과일은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섭취란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 후에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샌드위치를 먹고 그 다음에 과일 한 조각, 예를 들어 사과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하자. 과일이 위에서 샌드위치와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음식의 전부가 상하기 시작한다. 위 안에 단백질이란 단백질은 부패하고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은 모두 그곳에서 발효된다.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속이 거북해지고 결국 소화제를 찾아 나선다. 그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아마 당신도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사과를 먼저 먹고 그 사과가 그대로 위를 빠져나가는 시간인 20분이 경과한 후 다른 음식이 위로 들어간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를 인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그 첫째는 어떤 종류의 과일을 먹어야 하는가와 어떤 종류의 과일 주스를 먹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에서는 오직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어떤 과일이든 신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열로 가공되거나 변형된 과일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다. 모든 과일은 신선하고 요리되지 않은 채로 첩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제시한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없게 된다. 과일 주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선해야 한다. 공장에서 농축되어 만들어진 오렌지 주스는 저온 살균철이 되면서 마시기 전에도 산성화된다. 시중의 오렌지 주스는 모두 100% 산성이다. 이 액체를 마시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을 찌운다. 두번째는 다른 음식을 먹은 후 다시 과일을 먹을 때까지 경과되어야 하는 시간의 문제이다. 위가 비어있기만 하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과일을 원하는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20분에서 30분이 경과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위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일단 과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먹으면 적어도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최소한 4시간이다. 즉 샐러디 및 생야채를 먹은 후는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탄수화물로 된 식사를 먹은 후에는 3시간을 기다리고 과일을 먹고 고기 등으로 된 식사는 4시간을 기다린 후에 먹으면 되고요. 부적절하게 많이 섞어 먹은 음식을 먹었다면 8시간 후에 과일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나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잠자기 직전에 먹는 것이라고 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끔찍하지만 첫 번째로 나쁜 것은 당신이 일어난 아침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는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에 뺨을 후려치는 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다.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으면 어떻게 음식이 소화될 수 있을까? 토스트와 계란, 시리얼과 우유, 고기와 감자 같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건강에 매우 나쁜 조합이다. 몸에게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소모하라는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렇게 먹으면 이거를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몸에 나쁘다는 거거든요. 다이어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오전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원하는 만큼 먹거나 마시고 원하는 양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바로 원하는 만큼 먹는다. 그러나 몸에 귀를 기울여 과식하지 않도록 한다. 제가 식단 조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식단이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침에는 거의 채소와 과일만 먹었거든요. 그리고 12시 이후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침에 먹는 과일은 체중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 하나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믿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과일 주스를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섞어 먹지 말라는 것과 단백질과 채소 샐러드 아니면 탄수화물과 채소 샐러드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과일이 중요한데 과일을 먹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공복에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챕터 5장에서는 단백질 광박증을 버려라는 챕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아주 안 먹는 건 아니고요. 화학 처리가 안 된 그 고기를 초원에서 방목한 고기들은 적당히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이 먹지 말고 항상 근데 고기를 먹을 때 샐러드와 야채를 곁들여서 먹으라고 하고요. 저도 달걀을 먹어도 된다고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달걀에 황이 있어서 나쁘다고 하고요. 닭에는 또 사료에 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우유는 동물들이 새끼를 먹일 때 먹이는 것이고 인간에게 소화 요소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점액 성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래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가 나빠서 가래가 심한 줄 알았는데 제가 식단 조절을 한 후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한 해가 가래가 정말 없어졌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우유를 먹어서 그랬었던 것 같고요. 우유 그 다음에 요구르트 그 다음에 요플레 같은 거를 전혀 안 먹거든요. 여기에 함유된 게 아무래도 다이어트에도 나쁘지만 점액질을 몸에 흡수시켜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나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챕터 6에서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더 뚱뚱해진다. 이거는 거의 시크릿인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그게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서 햇볕을 차단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는 음식이 90% 운동하는 게 1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한 것보다는 식사 조절을 하면서 몸이 빠진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과거에도 운동을 해서 살을 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75까지 뺀 적이 있었는데 운동을 안 하면 바로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운동이 아니라 식사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챕터 7에서는 다이어트 할 때 궁금한 질문들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체육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그 일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위험, 몸무게 위험,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공복혈당도 주의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와 장난 아니다. 이러다가는 제 명을 못 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봤는데 환자혁명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 책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거기서는 주로 가공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자야지, 잠을 많이 자야지 자신의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를 재생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자서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따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양상추를 한 그릇 정도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과는 한 개 또는 반 개 그 다음에 바나나도 한 개 또는 반 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보카도도 한 개 또는 반 개를 잘라가지고 이 샐러드와 같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샐러드는 그냥 먹으면은 그러니까 양상추를 그냥 먹으면 처음엔 너무 맛이 없어서 이게 과일과 같이 먹게 됐고요. 샐러드에 레몬을 반 개 정도 잘라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뿌려 먹으면은 그래도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봐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아침에 채소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정심 식사는 12시 이후에 보통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구워가지고 야채랑 먹었거든요. 이때는 양배추를 한 통을 사서 잘라 놓으면은 한 2주 정도는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그릇에 양배추를 잘린 거를 담고 그 다음에 고기류를 구워서 그러니까 양념이 안 된 고기류를 구워서 그거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밥을 반 공기보다 약간 적게는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치나 그런 채소 반찬은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기랑 야채 위주로 정심을 먹고 저녁에는 그냥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냥 가족들이 먹는 거를 같이 먹었는데 그때는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양배추는 밥을 먹을 때는 같이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도 될 수 있으면은 생선이나 고기류만 먹으려고 했고 뭐 튀김 종류는 잘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반조리된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항상 배가 꼬르르 꼬르르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비트즙이 좋다고 해서 배가 고플 때는 비트즙을 한 봉지 마시거나 아니면은 견과류가 봉지로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견과류 봉지로 된 거를 하나씩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솔직히 우유를 되게 좋아했고요. 특히 빵, 케이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유랑 빵을 같이 먹는 게 되게 저의 낚시였는데 그걸 일단 딱 끊었고요. 그 다음에 과자도 우리 집에는 과자가 되게 많거든요. 온갖 종류의 과자를 다 갖다 넣었는데 예전에는 지나다니면서 그냥 출출하다 싶으면은 과자 한 봉지 뜯어서 먹고 그 다음에 뭐 카스타드 같은 거 하나 뜯어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봉지에 든 가공된 음식은 다 끊어서 그거는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 짜파게티 그런 것도 거의 안 먹고 가끔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런 것도 먹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은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플 때는 하루에 3, 4조각 정도 그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막 다 먹으면 안 되고 배고플 때 한 조각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살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해가지고 2, 3, 4, 5 한 4개월 동안 82kg에서 72kg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kg 정도를 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절대 안 빠진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면 72kg가 제 대학생 때 몸무게이기 때문에 절대 그 몸무게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빠진 게 되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어서 못 했는데 지금은 팔굽혀펴기 10개씩 3번 잇몸일으키기 10개씩 3번 그리고 버피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10개씩 3번 그리고 요새는 그래도 괜찮아서 스쿼트 10개씩 3번 그리고 팔 벌려 뛰기 10번씩 3번을 추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팔굽혀펴기 1개부터 시작했어요. 팔굽혀펴기 1개, 윗몸일으키기 1개, 버피테스트 1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매일매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올렸던 것 같고요. 한 10개 이상 하게 될 때부터는 좀 힘이 돼서 처음에는 10개씩 2번 했고 그 다음에 10개씩 3번까지 했고요. 10번씩 3개씩 하면 이제 힘이 들어서 일주일에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정말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식단 조절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식단 조절 중에서도 이게 솔직히 야채만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을 다니시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식단 조절하기가 다른 분들보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도 빨리 본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를 다니시거나 몸에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첫째는 모든 가공식품을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밀가루 음식을 끊으면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공식품을 끊고 밀가루 되는 음식을 안 먹은 게 가장 크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는데 실패하신 분은 한번 이거를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분은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도움이 안 되시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먹는 식습관대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가 시기 조절을 해가지고 살 뺀 경험담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과거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살은 다시 찔 것 같아서 올해의 목표는 70에서 72kg까지 지속적으로 몸무게를 유지하는 목표로 바꿨고요. 원래는 올해 말까지 72kg까지 감량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달성했기 때문에 70에서 72kg까지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올해의 목표로 바뀌었고요. 좋은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좋음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다른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시켜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